고지혈증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은 챙겨드시면 약 안 먹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메이크맨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는데요. 검진 결과에서 특히 고지혈증이 높게 나와서 고민 많으시죠? 고지혈증이 있으면 심혈관 질환과 사망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20대에서 30대인 젊은 성인들도 많이 걸리는데요. 만 30세 이상의 고지혈증 유병률은 매년 남자와 여자 모두 20%가 넘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오늘은 고지혈증 환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잘못된 상식과 고지혈증 있을 때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시청 후 당장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시면 고지혈증 약 끊어낼 수 있을 겁니다. 고지혈증이란 무엇일까요? 고지혈증의 정확한 변명은 이상지질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지방질이 높은 건데 이 지방질에는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면 콜레스테롤이 있는 음식은 무조건 나쁘다. 정답은 입니다. 흔히 고지혈증이라 하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니까 콜레스테롤을 먹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작은 세포막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우리 몸속에서 다량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속으로 고스란히 들어와서 체내 콜레스테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은 여러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왔을 때 간에서 저장하다가 체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대표적으로 중성지방입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 섭취만 무작정 줄이고 오히려 당류, 당분 같은 것들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중성지방 같은 몸속의 지방들은 더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곳이 간이라고 했죠. 섭취한 재료를 저장했다가 새로운 성분으로 만들어내는 곳이 간인데요. 간에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유독하게 만들어내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 요소가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첫번째는 문제의 요소인 지방세포를 줄이는 겁니다. 어우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거요? 싶으셨죠? 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요? 첫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고지혈증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마늘인데요. 마늘에는 혈액 속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이드의 농도를 낮추는 성분이 있습니다. 마늘 추출물은 심장박동수를 안정화시켜주면서 심장수축력을 강화시켜줘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꽉 막혀있던 혈관이 움직이면서 고혈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현류가 활발히 움직이니 심장질환과 뇌질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마늘에는 항암물질이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식품이죠. 그러니 혈관을 녹슬지 않게 하려면 기름진 고기는 최대한 줄이는 게 좋지만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뭐야 다 먹지 말라 그러네 라고 하실 거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고기를 먹을 때 마늘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하나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두번째 음식은 현미입니다. 통곡물이 혈압을 낮추는데 좋다는 것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현미는 고지혈증에도 효과가 좋은 음식입니다. 여기에는 당질, 미네랄, 비타민, 단백질 등등 신체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데 특히나 HDL 콜레스테롤, 즉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풍맥 경화를 예방해줍니다. 또한 비타민 E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풍맥 경화증을 예방하고 고혈압과 심장질환 관리에도 좋다고 하니 백미로만 밥을 찍고 계시다면 오늘 식단은 현미도 넣어서 같이 드셔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혹시 이 방법도 싫으신가요? 나는 흰쌀밥이 최고야. 이런 생각이 싫으면 다음 방법은 어떤가요? 세 번째 음식은 양파입니다. 우야? 양파는 더 싫어. 하시지 마시고 좀 더 들어보세요. 양파에는 황리할 일하는 효소가 있는데요. 매운 느낌이 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 매운 성분이 혈액을 맑게 만들고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억제해주고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기특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비타민 B군과 양파를 같이 섭취하면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태워주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이 비타민은 소변을 쑥쑥 잘 빠져나가는데 양파를 같이 먹게 되면 이 비타민 B와 붙어서 빠져나가지 못해 우리 몸속으로 더 흡수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양파 먹으면 좀 더 기운이 나는 거예요.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좀 막아주고 혈액이 엉겨붙지 않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특히 심장에 있는 혈관이나 매 혈관에 혈액이 엉겨붙어서 혈전이 생기면 심근경색, 뇌졸중이 발생하는데 이런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죠. 이런 양파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으아 생으로 먹다니 매워서 절대 못 먹어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이유를 들어보세요. 매운 성분이 포인트인데 볶거나 끓이게 되면 매운 맛이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고지혈증에 좋은 성분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왕이면 꼭 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먹으라는 것들은 죄다 맛없는 것들 뿐 몰라 그냥 아무거나 먹을래 싶으시다면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꼭 피해서 드셔보세요. 고지혈증이 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고탄수화물 식사입니다. 평소 야채도 잘 먹고 쌈도 잘 싸먹는데 왜 고지혈증이 생겼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지혈증이라는 것은 나쁜 지방을 많이 먹어서도 생기지만 한국인들은 특히 탄수화물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섭취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고요. 간과 근육에 쓰고서 남은 포도당을 중성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검진 결과표를 보면 TG라고 적혀있는 게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중성지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으면 무조건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먹는 것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운동을 해서 살을 빼시면 고지혈증 약은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조절해서 빼오면 정말 거짓말처럼 고지혈증 지방간이 싹 좋아진 결과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싫다면 반드시 현재의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 체중에서 5%라도 빼도록 하셔야 됩니다. 마르신 분들도 내장 지방만 많으신 거니 뱃살만이라도 빼라는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말이 쉽지? 살을 어떻게 빼? 못 빼? 이러시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움직여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고지혈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고기를 먹는다면 마늘만큼은 꼭 같이 먹자. 둘째, 백미보단 현미를 섞어서 먹자. 셋째, 양파는 생으로 먹는 것이 최고다. 넷째, 고탄수화물은 만병의 원인이다. 다섯째, 마른 사람도 살은 꼭 빼야 된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메이크프렌즈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더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